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지TV입니다. 네, KG케미칼이고요. 오늘 흐름은 일단은 뭐 간단합니다. 시장의 중심에는 이차연지 대형주들이 있었고, 대형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의 영향을 좀 받거나 혹은 이차연지랑 조금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등당률을 좀 키우고 그리고 가격라인들을 계속적으로 좀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KG케미칼도 일단 우리가 원했던 그 캔들이 월요일날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가도 일단 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요구간, 요구간을 수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KG케미칼이 진짜 좀 큰 힘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요정도 혹은 요정도부터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 구간.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좀 이번 주에 관점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딱 들어왔죠. 들어오고 이게 시가가 이 안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딱히 빠질 그런 하방 압력도 들어오지 않았죠. 오늘 키움 매도가 또 나왔습니다. 키움 매도가 또 2배수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또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양보로 인해서 물량을 다시 한번 흡수를 하고 여기에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거래량도 대체로 적고요. 지금 외국인이나 혹은 프로그램 매수 이쪽으로 물량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탄력을 점점 더 강하게 보여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우리한테 안 좋은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확인을 해도 아 케이지 케미칼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겠구나 혹은 당분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거 대충은 구분이 가능한데 이런 트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또 생각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뭐 어차피 여기는 저항이에요. 이제는 7천원 구간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뭐 한 번에 뚫어주지 못해도 시도는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라인을 계속적으로 7천원 근처에다가 종가를 맞춰놓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살짝 시가가 뜨거나 아니면 호재가 나오거나 그럴 때 시가 뜨면서 아래 꼬리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위로 팍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투심도 어쨌든 간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지 케미칼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크게 보여주는 약간의 테마 형태의 움직임을 가정하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잘 안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늘 올라가는 턴이 있죠. 대형주들 먼저 지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관된 중형주급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소형 테마주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그렇게 큰 자금으로 움직이는 메이저들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자금으로 종목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심의 그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럴 때 투심이 안 좋을 때 암만 내가 급등을 해가지고 가격 올리려고 해봤자 안 따라옵니다. 매우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우리가 한 100억 써가지고 5% 올린다 그러면 나머지 3%, 4%는 시장에서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내가 이제 100억을 써가지고 5% 올려줘도 오히려 매도 물량들이 더 나오죠. 수익 전환 되면은 이거 팔고 다른 거 손실 메꾸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 케이지 키미카를 봐도 지금은 굉장히 좀 정석적으로 가격을 잘 회복을 해나가고 있다. 딱히 지금 문제되는 데이터도 없고 이제 점점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캔들에도 사실 만족을 할 만한 거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얘는 액분을 하고 유동성을 강제로 키우고 그 다음에 거래량 터뜨린 다음에 밑쪽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한 달 동안 가격 조정을 엄청나게 준 거라 이런 데서 대부분 다 물량들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 물량을 들고 여기서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이런 라인들을 또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케이지 키미칼은 중장기로 저는 접근을 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요구간에 대한 소화만 잘 되면 충분히 언제든지 좋은 수익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케이지 키미칼도 좋았고 ETS도 좋았고 물론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양봉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케이지 키미칼은 자기 포지션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개수적으로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